입지 및 공간구조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구조이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각각 한 문제 정도씩의 출제 빈도가 있구요 입지론 쪽에서는 계산 논리도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 중에 지대로는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대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지대 및 지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지대라는 것은요 토지 사용자가 토지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문상에서는 렌트인데요 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번역해서 써요 다만 이제 임대료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대 임대료 같은 논리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건물 사용료라든가 토지 사용료에 계약을 하게 되면 통상 한 1년 단위로 계약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지가라는 것은요 매 순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게 지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가라는 것은요 지대를 자본 환원했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로 바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 지대가 크면 클수록 지가도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그러나 이 할인율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얘하고는 비례 관계고요 얘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가 비싸지수록 토지의 가치는 높게 평가가 될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토지의 가치는 낮게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대의 고찰이라고 돼 있죠 지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학자들에 따라 좀 틀려지는데요 지대를 보는 관점에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이 지대라는 것은 뭐로 봤냐면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지대라는 개념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지대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의 세 가지로 봤는데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을 강조해서 자연물이니까 인간에서 만들어진 자본하고는 엄격하게 구별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 생산물 가격이 결정이 되고 나서 토지 이외에 다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가 지대고 이를 현재 가치화한 것이 바로 지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생산비가 없다라고 했었죠 부증성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닌데 우리가 일정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득이라는 건 일종의 불로소득이자 잉여로 간주했다 그런 개념이 고전학파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신고전학파의 논리는요 고전학파의 논리를 조금 희석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전학파는 지대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토지의 어떤 부증성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의 증가는 가능하다 그럼 결국은 토지라는 것은 토지 노동자본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생산요소 중에 하나로 취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네는 지대라는 것은 잉여이자 불로소득이 아니라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인식이 서로 틀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논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대논쟁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대논쟁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하나는 뭐가 돼 있냐면 상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요소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이걸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거죠 데이비드 리카도는요 곡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가 돼서 곡물 가격이 높아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육도가 떨어지는 토지까지도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반해서 우리가 마르크스 같은 학자들은요 그게 아니라 뭐가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결과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얘기죠 마르크스의 논리는 우리가 수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과윈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무조건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안 나오는데도 사용료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지대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펼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리카도의 논리가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리카도의 논리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지대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전통적 지대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농경지 지대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대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인데요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이에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그다음에 수학체감 법칙을 기초로 해서 지대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죠 이 원인을 잘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리카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공제하고 남는 게 그게 지대가 되는데 모든 토지의 생산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때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에서 생산물 가격의 크기가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가지고요 거기 이제 우리 교재상에서는 지문 2번에 리카도에 의하면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하고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지대는 한 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가령 예들어서 주식량이 밀이었어요 근데 밀을 우리가 소비할 때 수입이 80%고요 자체 생산이 20%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충당을 시켰었는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전체 토지 중에서 가장 비옥도가 좋은 땅만 개발을 해도 여기만 경제화가 돼도 이건 충당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영국 정부에 의해서 밀의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면 수입에 비해서 공급이 현격히 부족해지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있는 비옥도가 높은 땅만 경작해서는 이 공급을 맞춰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비옥도가 조금 떨어지는 토지까지도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럴 때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제일 확 이렇게 해서 C지역 또는 D 이렇게 해서 경작의 범위가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서 마지막에 있는 토지가 뭐냐면 한계지라고 그래요 한계지를 우리가 최열등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무지대 토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한계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공제하고 남는 게 지대가 된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 일단은 농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이 농지가 토지잖아요 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투입해서 생산물을 생산을 해요 그런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농지에서는 상품을 판매해서 100만 원의 수익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물 가격이 100만 원이고요 생산비가 50, 50 합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래요 물론 농부의 정상 이유는 얻을 수 있지만 지대라는 게 일종의 초과인이거든요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토지가 한계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는 여기가 비옥도가 좋으니까 한계지보다는 수확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120만 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120이고요 생산비는 모든 토지가 일정하니까 여기는 남는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한계지를 기준해서 생산성이 높은 토지와의 차익이 발생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지대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령 예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기가 만약에 CG고요 한계지가 DG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2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농부가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농부가 만약에 자기 주머니에 넣을 것 같으면 DG를 경적한 농부가 CG의 지주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CG를 경적하게 해주면 남는 차익인 20만 원을 너에게 지대로 지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CG를 경적하는 농부는 그냥 자기는 정상 이유만 없고 남는 차익은 다 지주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예요 그래서 리카도의 논리에 따르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에서 보면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 또는 무지대 토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거죠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튀넨의 위치지대라고 해요 튀넨의 위치지대라는 것은 튀넨의 농업입지론 중에 보면 고립국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 고립국 이론이 입각해서 지대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튀넨는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라는 것이 결국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될 것이고요 이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 지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튀넨은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에다가 수송비를 공제하고 남는 게 지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요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할 때 가상국가인 고립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벌판에 이렇게 고립국이 하나 있을 때 중앙에는 단 하나의 도시의 중심이 시장이 하나 있고요 지대하고 거리를 놓고 따져봤을 때 시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죠? 시장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지대가 비싸지고요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가 점점 싸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얘네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는 수송비가 증가하게 되면 지대가 싸질 거고요 지대가 높아지게 되면 수송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달라지더라 그 얘기는 수송비의 차이에서 유발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티넨의 위치지대에 거기 지문 1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지대화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티넨의 논리는요 시장하고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지대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토지 사용료가 그러니까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경작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지대가 싼 곳에서는 넓은 면적을 사용해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애를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까운 곳을 쓰고 집약적인 농업이 먼 쪽에는 조방적인 농업이 행해져야 된다고 해서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게 티넨의 위치지대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설명하죠 위치에 따라서 지대의 크기가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마르크스의 논리는요 여기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요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의 차이다 이런 얘기죠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고요 자본주의하고의 공산주의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결국은 자연물인 토지인데 개인 소유가 되면서 개인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토지 소유자는 비옥도와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지대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굵은 글씨로 돼 있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리카도가 밝혀내지 못한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에서도 문은 성립할 수 있다 지대는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대에 대한 청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땅을 사용하려고 하면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사용량을 내야 된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마르크스의 논리에서는 이런 얘기죠 한계지면 지대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생산물 가격에서 뭐가 생산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게 그게 한계지인데 이게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제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지주가 10만 원의 지대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르크스의 논리는 지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독점 지대라는 것도 있어요 토지의 공급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이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포도밭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를 기초로 해서 전 세계 단 몇 병만이 생산이 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포도주가 생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포도밭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독점 지대의 논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 지대론이라고 있는데요 이 현대적 지대의 이론에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알론소의 입찰 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론소의 입찰 지대의 논리는요 튀넨의 위치 지대에 영향을 받았다 즉 튀넨의 입지 이론이 있죠 튀넨의 입지 이론이라는 것은 고립국 이론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그 이론이 알론소의 입찰 지대의 이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그래서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요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튀넨의 위치 지대에 설명했었죠 튀넨은 고립국 안에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동일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렇게 고립국이 있으면 그렇죠 비옥도는 동일한데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그렇죠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가 지대화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한 거죠 그랬을 때 입찰 지대라는 논리는 운송비의 절약분이 지대이기 때문에 도심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많은 지대를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똑같은 논리죠 이게 지대라고 했을 때 시장에 가까운 곳으로 지대가 비싸죠 멀수록 지대가 싸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튀넨의 농업 입지론을 현대 도시 이론에다가 접목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도심에 가까운 지역의 토지는 누구에게 할당이 되느냐 그러면 이 토지의 사용료가 비쌀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용도에 이 토지가 배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입찰 지대라는 것은요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그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입찰 지대라는 것은요 여기서 나오는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걸 최소 지불 용액이다 틀린 거죠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이고요 이게 수년가가 0이 되고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런 얘기죠 이게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종의 초과위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년가가 0이라는 얘기는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정도는 충족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입찰 지대는 초과윈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그래서 거기 입찰 지대의 곡선 밑에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찰 지대의 곡선이라는 것은요 기울기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도심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요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토지 가격이 사용료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도심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기업의 한계 교통비 있죠 단위거리당 교통비가 제일 비싸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것은요 이 단위거리당 한계 교통비가 클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심 지역이 현대적 의미로 보면 교통체증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1km 이동할 때 들어가는 한계 교통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거리당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온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에서는요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입찰 지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145페이지 가면요 상단에 입찰 지대 곡선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교통의 발달과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돼 있죠 교통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요 교통비가 낮아져서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도 우리가 입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통비의 증가폭을 작게 하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의 우리가 지대를 하락시키는 결과 왜냐하면 도심 지역의 수요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마샬의 우리가 준지대라고 돼 있어요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라고 했을 때 얘들도 시험 지문상에서 언급이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 준지대라는 것은요 리카도의 지대 이론을 재편성한 것을 얘기하는데 알프레드 마샬은요 지대라는 것은 순수지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지대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물론 이 사람에 의해서 공공지대나 이런 표현도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순수지대라는 건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만 우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게 순수지대고요 준지대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생산이 된 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 이윤에 대해서 준지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준이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는 얘기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었어요 그죠? 얘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근데 단기에는 토지도 생산이 어렵고 건물도 생산이 어려워요 그러면 자연물이든 인간에서 만든 생산물이든 간에 단기적으로 수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겠죠 그럴 때 발생하는 이윤이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해서 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준지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얘는 여전히 생산이 안 되지만 얘는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준지대라는 것은요 특징이 단기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 준지대는 소멸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준지대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마셸의 준지대에 지문 4번의 감이 이렇게 돼 있죠 단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을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고전학파는 지대 개념을 부여했고요 신고전학파는 경제지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나오는 게 이게 경제지대라는 것은요 신고전학파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지대에 대한 부분을 보셨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경제지대하고 전용수입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생산자의 총수입은요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합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의 전용수입은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있죠 그걸 우리가 전용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가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경제지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종의 초과이윤으로서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빼고 난 나머지가 우리가 경제지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런 얘기죠 이걸 균형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시장의 균형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이 상태에서 균형거래량이 100일 때 생산자는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한 생산비는 충당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충당이 돼야지 생산할 수 있다 이때 이 800원이 전용수입이죠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이거를 초과해서 천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생산자는 이 면용만큼 이윤을 얻겠죠 이걸 우리가 경제지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현재 여러분의 일을 하는 부분에서 받아야 될 보수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연봉이 5천이 안 되면 내가 생활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전업을 하거나 지금 있는 사업을 적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용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전용수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5천만 받아야 내가 현재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지 그런데 연봉 계약에 의해서 5천 이상의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초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사나 이런 변호사나 이런 양반들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높은 보수를 받게 되는 이유는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산요소의 탄력성에 따른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생산요소의 탄력성에 따른 전용수입과 이 부분에 봤을 때 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위에 147페이지에 상단에 가게 되면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균형상태가 돼 있어도 만약에 공급이 희소하게 되면 공급곡선의 교육이 이렇게 가파라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비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면 전체 총수입에서 이렇게 되겠죠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용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밖에 없으면 그렇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다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종인중개사는 한 사람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대신에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은 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익이 다 그 사람에게 몰리니까 초과인밖에 남는 게 없겠죠 그런데 그 도시에 중개사는 최소한 100만 명은 둬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누가 정상적인 수수료 이상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때는 전부 전용수입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이론 강의할 때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산요소 중에 토지 노동 자본이 있잖아요 그중에 노동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토지하고 자본만 있다라는 가정이죠 그런데 얘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생산자는 값이 싼 생산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도심지역은요 기준 했을 때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놓고 따져보면 도심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와 자본을 결합할 때 토지 사용량은 적게 가져가고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거죠 그런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싸니까 토지 사용량이 많아지고 자본의 투입 비율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쌀수록 자본의 투입 비율이 커지고요 쌀수록 토지의 투입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때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등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대부분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심에 입지 않은 산업들은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는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147페이지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에 보면 지문 3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산업의 인원리가 적용이 되냐면 그렇진 않죠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 금융업이나 보험업에는 적용할 수 있어도 제조업이나 농업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지문 4번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면 확인 문제 있는데요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1번에 차익지대는 비옥도 하고 무관하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준지대는 영구적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4번은 경제지대가 아니라 전용 수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서 창출된 지대는 우리가 공공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은 3번에 절대지대라는 얘기죠 생산성과 무관하게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3번에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라고 있는데요 공간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마찰비용은 지대하고 교통비의 합계로 돼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대이론에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49페이지에는 도시 내부 구조이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